자 유리식입니다 이게 단원이 바뀌었죠? 중단원이 맞죠? 중단원 이름은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유리식을 하는데 이 무리식 파트보다는 유리식 파트가 조금 더 내용이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뒤쪽에 나오는 수원에서도 써먹고요 수투에서도 써먹고 유리식 내용은 우리가 이 파트가 아닌 파트에서도 써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알아놔야 될 필요는 있다 자 그러면 유리식이 뭐냐? 유리수는 뭔지 알죠? 유리수가 뭐예요? 유리수의 정의는 분수꼴로 나타날 수 있는 숫자들이죠 맞지? 그러면 유리식은요? 분수꼴로 나타나는 식입니다 됐나요? 당연히 얘기하면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분수꼴로 나타나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분모에 문자가 있는 경우와 분모에 문자가 없는 경우 분수이긴 하지만 3분의 3x제곱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맞지? 분모에 문자가 있는 경우와 분모에 문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 분모에 문자가 없는 경우는 뭐냐? 다르게 표현하면 다항함수라고 배우고 그 다항함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거죠 1차 함수, 2차 함수 맞죠? 다항함수 다항식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식으로 따진다면 맞죠? 그러면 분모에 문자가 있는 걸 보고 우리는 분수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은 유리식이긴 하지만 유리식 중에서 분수식입니다 다항식은 앞에서 배웠잖아요 중학교 2학때부터 배웠거든요 문자 문자 곱해서 다항식의 곱셈 맞죠? 다항식 나누셈 맞나요? 어쩌고저쩌고 다 하는 걸 배웠는데 기본적인 유리식은 다항식과 분수식 그러니까 분모가 상수인 놈 분모가 문자가 있는 놈 그리고 나눠지는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점적인 내용들은 뭐다? 분모에 문자가 있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다 유리식이에요 다 유리식인데 얘는 분수식이고 얘는 다항식이고 얘도 다항식이고 얘는 분수식이고 얘도 분수식이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니? 이런 내용도 갖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구나 그럼 일단 유리식의 성질인데요 유리식의 성질은 유리수의 성질과 일치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줘도 이식은 성립한다 한다? 한다 나눠줘도 성립한다죠 맞지? 당연히 더하기 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더하기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분수 더하기 하면 통분이겠죠? 맞죠? 통분해서 더하는 거죠 통분이 안 되면 더하기 못한다 마찬가지 빼기도 못한다 곱하기도 하면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끼리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내용은 다른 게 없어요 나눠셈은 역수에서 정리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그 대신에 이 분수식을 정리할 때 조금 특이한 케이스의 모양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가 밑에 있는 애보다 큰 경우 또는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가분수골 느낌으로 가분수는 숫자가 더 큰 거지 우리는 차수가 더 큰 겁니다 차수가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는 무조건 분리합니다 분리 그래서 쌤이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고 분리형이라 부르고 이 분리형은 엄청 중요합니다 왜 엄청 중요하냐 이게 유리함수의 기초가 돼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거기 책에 나와 있는데요 밑에 보면 1번이라고 얘로 나와 있어요 얘는 크거나 같은 경우인데 크거나 같은 경우인데 봐봐 같은 경우로 그냥 문제에서 간단하게 보여준다고 적어놨어요 쌤 한번 해볼게요 x-2 x-1로 나왔어요 분모 문제 차수 같죠 맞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라 분리형으로 쪼개야 된다고 자 그럼 분리형이란 말이 뭐냐 얘들을 쪼개는 건데 봐봐 일단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분모는 그대로 적으세요 분모 그대로 적었죠 맞지 그럼 분자도 그대로 적으세요 됐나요 근데 이 분자랑 이 분자랑 같습니까 지금 원래 분자하고 똑같아요 같은 식이 되잖아 그래서 뭐 해줍니다 3을 다시 더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하냐 잘 보세요 이렇게 한번 약분하면 얼마예요 1이죠 그리고 이렇게 약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자의 문자가 없어져 버렸죠 맞지 이런 식으로 분모 분자의 차수가 분모가 더 크도록 만들어줘야 돼 알겠나요 이게 분리형이에요 이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 한 번 더 할게요 x-1인데요 얘는 x제곱 플러스 x가 나왔어요 됐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분자가 더 크네요 이건 쌤이 그냥 만든 겁니다 그럼 똑같이 분모를 그대로 적고요 분자에도 그대로 적으세요 그대로 적었는데 이번엔 차수가 더 크다 보니까 최고차항이 x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앞에 x를 곱합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럼 풀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죠 이해돼요 그럼 다시 뭐한다 여기 플러스 x가 있어야 되니까 2x를 해줍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쌤 얘는요 요렇게 한 번 정리하면요 약분 돼요 약분 시키려고 같은 걸 적어주는 거거든요 약분 되면 x만 남아요 요렇게 한 번 정리하면 뭐 나와요 x-1분의 2x가 되죠 맞지 자 근데 분모보다 분자가 지금 얘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실제로 얘는 떨어뜨려도 상관없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얘 봐봐 얘가 지금 쳐다보니까요 분모 분자 차수가 같아요 그럼 똑같은 케이스란 말이야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하나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앞에 개수가 2에요 그럼 앞에 2 곱하죠 2 곱해 보니까 마이너스 2가 생기네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없으니까 다시 플러스 2 해줍니다 그러면 똑같이 다시 요거 한 번 또 쪼개면 얼마 돼요 2 남죠 요렇게 한 번 쪼개서 뭐 한다 x-1분의 2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해되겠나요 이런 식으로 쪼개주는 겁니다 이게 뭐야 분리형입니다 분리형 분리하는 케이스고 요놈은 유리식 파트에서 많이 언급은 안 됩니다 유리식 파트에서 많이 언급은 안 되지만 요 다음 배울 유리 함수 내용에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잡아놔야 돼요 되겠죠 두 번째 4개 이상의 유리수의 계산은 계산 과정이 간단해지도록 적당히 2개씩 묶어서 정리해준다는 거예요 분모를 치환할 수 있게 해주던가 아니면 내가 분리형을 쓸 수 있도록 정리한다던가 4개로 정리되어 있을 때는 적당히 묶어서 통분해서 정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저 뒤쪽에 나오는 이게 지금 부분분수라는 내용이 여기 빠져 있는데 뒤쪽에 나오는 선생님이 부분분수라는 케이스를 한번 잡아줘야 되겠죠 일단 음 아 여기 나오네요 3번에 분모가 두 개 이상이 곱으로 돼 있는 경우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얘 지금 요거 이거 이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요 첫 번째 애를 보고 우리는 앞으로 부분분수식이라고 불러요 부분분수식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장담하건대 졸업할 때까지 써먹습니다 알겠어요 알겠니 지금 배운 이 시점부터 그 다음에 얘는 번분수라고 부르고요 번분수라고 부르고 얘는 어렵지 않아요 번분수는 쌤하고 풀었던 애들도 있고 미리 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미리 언급을 해줬거든요 번분수식이라고 한다 했는데 일단 부분분수부터 먼저 온 것 할게요 부분분수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x x 플러스 1분의 1 자 얘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이거 정리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정리 안해도 되죠 원래는 정리 안해도 되는데 정리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한번 봐줄게요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뒤에 숫자에서 문자 식이죠 뒤에 식에서 앞에 식을 뺍니다 됐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리해줄 때 뒤에 식을 큰 숫자를 갖다 놓는 게 맞아요 뒤에가 더 큰 걸 갖다 놓는 게 맞습니다 안 가면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앞의 걸 뺍니다 x 플러스 1에서 x 빼면 얼마 돼요 1이죠 그거 앞에 적힙니다 그리고 얘가 그대로 여기 적혀요 만약에 얘가 2였으면 여기 2 적힐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따로따로 한번 읽습니다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자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학교 시험 문제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언급돼요 자 이렇게만 나와도 니들 통분하는데 빡침을 느낄 겁니다 맞죠 맞나요 근데 이게 분분수식이 있으면 그렇게 안 되죠 봅니다 쌤이 하나씩 할 테니까 보세요 뒤에서 앞의 거 빼면 얼마예요 1이죠 근데 얘도 뒤에서 앞의 거 빼니까 1 얘도 뒤에서 앞의 거 빼니까 1이에요 전부 다 맞지 그래서 내가 1은 생략할게요 여기는 이건 생략한다고 그러면 남는 건 전부 다 뭐 남아요 x분의 1에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죠 하나씩 한번 한번 뺀 겁니다 이렇게 됐나 더하기 x플러스 1분의 1에서 x플러스 2분의 1을 빼고요 x플러스 2분의 1에서 x플러스 3분의 1을 뺍니다 근데 이게 없어져요 그럼 남는 거는요 x빼기 x플러스 3분의 1 빼기 x플러스 3분의 1만 남아요 얘 통문하는 것보다 얘 통문하는 게 쉽습니다 맞죠 이제 정리하는 거죠 되겠나요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중요한 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범분수식은요 분수분모 걸로 나와 있을 때 안쪽에 있는 두 놈은 곱하면 분모로 나오고요 바깥쪽에 있는 거 두 개 곱하면 분자로 나옵니다 이 말이거든요 맞죠 내용은 이게 답니다 단 범분수식일 때는 쌤이 그냥 분모에 최소근배수를 다 곱해버려서 분수를 없애버리는 경우를 더 많이 풀어줄 거예요 왜 그게 더 편하거든 그 입장에서도 일단 그렇다 범분수식에 대한 문제들은 뭐 문제집에 나오겠지만 문제집에서 유형할 때는 쌤이 또 따로 봐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잘 언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 좀 봐야 되고 거기 나와 있던 특강이라는 파트는 비례식 뭐 가비에리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빼놨어요 쌤이 이거는 필요하다면 쌤이 뒤쪽에 얘기하는데 비례식 파트는 솔직히 풀 내용이 없어요 왜 없냐 하면 딱 하나 빼고는 없거든요 비례식 파트는 숫자 마음대로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아무 숫자나 끼워넣으면 돼요 그 식을 만족하는 그렇게 풀면 답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특강에는 빼놨어요 쌤이 뒤쪽에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 1번 봅니다 1번 보면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라고 되어있죠 딱 봐도 통분할락하면 죽겠고 그냥 일단 2차식이 나왔기 때문에 인수분해라는 것부터 합니다 자 일단 분모는요 x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입니다 인수분해 안되면 답이 없습니다 이제 자 2x 알죠 내가 수학 상파트 할 때 내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안해놓으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맞죠 앞에서 안해놓으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2xx 얘가 지금 중간에 마이너스 3x가 나오려면 오 2하면 안되고 뭐 있죠 어 쌤이 왜 눈이 안보이노 인수분해가 안되나 음 인수분해가 안되네요 그냥 요거는 그냥 적읍시다 쌤이 인수분해 되는지 알고 적었는데 인수분해 안되네 인수분해 안되면 그대로 적을게요 어쩔 수 없이 다 통분해야 되겠다 보니까 지금 분모가 이런 형태로 나왔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적을게요 더하기 얘 봐봐 쌤이 통분합니다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가 올려있었으니까 일단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죠 그럼 분자에도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를 곱해야 됩니다 빼기 또 얘는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있으니까 x 마이너스 2에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를 곱한거죠 그나마 정차려 여기는 x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가 있죠 됐나요 자려고 폼자하면 답이 없다 자 1에 갔으면 뭐 자겠다는 거잖아 텐도 없이 자 지금 이겁니다 통분하면요 분모는 어떻게 돼요 분모는 x 일단 인수분해 해놓은 상태로 적어놓을게요 혹시나 약분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 놓고요 분자 하나씩 다 정리하면 되죠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2랑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랑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다 정리한 겁니다 정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없어지고요 분모 잠깐 놔둘게요 2x 제곱 그 다음에 x 정리하면 요거 두개 하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5x 하면 플러스 4x 나오고요 그 다음 10 14에서 6배면 8 맞나요? 자 분자 2로 인수분해 되죠 묶어낼 수 있죠 묶어내버리면 2에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고 얘는 x 마이너스 2에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됩니다 또 날라가는 게 보이죠 약분하고 나면 뭐 나와요? x 마이너스 2분의 2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놈도 어차피 뭐한다?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겠나? 됐죠? 그래서 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x 제곱 마이너스 8에 다 곱해버려가지고 정리 다 한 다음에 뭐 하는 건데 그거나 뭐 이거나 통분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곱하기 나왔죠 곱하기 나오면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아마 자 선생님이 분모 먼저 정리합시다 이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에요 분자는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에요 곱하기 분모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죠 분자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죠 맞나요? 끝났네요 약분합시다 얘는요 x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랑 x 마이너스 3 남는 거는요 x 플러스 2가 두 개 남았고요 x 마이너스 1도 두 개 남았네요 맞아요? 끝입니다 3번 뭐 또 나누기 하라니까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맞지? 3번 여기 되어올까? 자 3번 뭐입니다 지금 분모 인수분해부터 할게요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x 플러스 y 자 분자 인수분해 됩니까? 분자 인수분해 돼요 앞에 한 4개 있지만 앞에 있는 건 두 개 공통인수분 있어요 요거 분자만 먼저 정리해볼게요 선생님이 저기 옮겨 적을 테니까 분자만 정리해봅시다 앞에 있는 거 x 이 두 개씩 끊어서 정리하면 x 플러스 z가 되고요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y로 묶어내면 x 플러스 z가 되고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z로 묶어내서 x 마이너스 y가 남습니다 그래서 얘 분자는 x 플러스 z x 마이너스 y가 돼요 그 다음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요 역수 x니까 위의 걸 밑에 적습니다 x 플러스 z 그 다음에 분자는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니까 이거 인수분해 되죠 얘는 x 플러스 y에 x 제곱 마이너스 x y 플러스 y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계속 언급하는 건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파트 그러니까 1단원의 곱셈공식 인수분해 모르면 계속 꼬인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을 겁니다 맞죠? 어차피 뒤쪽에 가서 계속 해야 될 거 앞에서부터 해놓는 게 맞아요 날라가죠? 날라가죠? 날라가네요 남는 거는 얘만 남아요 답은 저겁니다 되겠죠? 자 유리식 파트하고 좀 쉴 테니까요 정신 좀 차려라 아침 수업인 건 내가 이해하는데 왜 이래 전부 다 자 문제에서 x가 1이 아니고 2가 아니다 라고 돼 있어요 맞나요? 이해되나?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얘는요 어차피 통분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a 깎아 b 깎아 하는 거잖아 맞지? 맞아요? 그럼 뭐하냐 양변에 얘를 곱해버려요 원래 통분해서 정리해도 됩니다 너희 원래 통분하죠? 여기 x-1 x-2 곱하고 여기는 x-1 곱하고 통분해서 분자 정리해가지고 비교해가 풀잖아 항등식으로 맞지? 근데 그거를 그냥 편하게 뭐하자고? 항등식 개념으로 가면 x-3x-2를 다 곱해버려 아니면 원래 쌤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요령으로 해서 쌤이 지금은 설명 안하는데 보통 x-1 x-2가 있으면 x-1만 양변에 나눈 다음에 항등식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숫자 구해버리는 것도 돼요 일단은 일단은 원래 푸는 대로 갑시다 이게 x-1 x-2니까 다 곱해버리면 3x는 a의 x-2 플러스 b의 x-1이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요? 양변에 x-3x 플러스 2를 곱했잖아요 내가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계산할 때 요거 정리하면 항등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잖아 어떤 경우냐면 x-2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x-1,2 집어넣지 마라 하는 이유는요 분수라서 그래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1,2를 집어넣지 마라 한 건데 내가 양변에 x-3x 플러스 1을 곱했어요 지금 됐나? 곱한 식은 이거잖아 원래대로 하면 너가 어떻게 풀어요? 3x는 a,2x 플러스 원래대로 푸는 건 너가 이렇게 풀겠죠? 얘가 3이고 얘는 0입니다 맞나요? 그냥 항등식으로 정리하니까 근데 이게 항등식으로 정리하는 거긴 하지만 뭘로 정리하고 있는 거야? 개수비급법이죠 다 풀어서 이쪽의 x의 개수는 3이고 이쪽의 x도 개수도 3이다 이쪽의 상수항은 0이니까 이쪽 상수항도 0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연립해버리면 두 개 다 하면 마이너스 a는 얼마 돼야 돼요? 3 a는 마이너스 3입니까? 그럼 b는 얼마 돼야 돼요? 6 돼야 되죠? 맞지? 이렇게 푸는데 그냥 이 식에서 바로 셀 x 1 넣어봐 1 넣으면 이거 날라가 보죠? 맞나요? 그럼 여기 1 넣으니까 얼마 남아요? 3 그럼 여기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a가 3이니까 a 얼마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또 여기 2 넣어보자 2 넣어보면 다 날라가죠? 그럼 6은 1b죠? b는 6 이렇게 푸는 게 낫죠? 맞나요? 정리 되겠어요? 이런 문제가 이게 왜 이걸로 내가 많이 풀려야 하냐면 이게 식이 더 길게 나오는 3개짜리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통문해서 정리하기는 좀 귀찮습니다 나중에 되면 연립방식은 더 귀찮고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항등식의 수치대입법 이용해서 문제 풀어도 무관하게 답이 나온다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한다고 했어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분리시키라 했죠? 맞지? 분리시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얘는요 인수분해 통분해서 정리하려면 분자가 어떻게 되어버려요? 3차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맞죠? 힘들어요? 인수분해도 안 되고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나도 x 플러스 1 적었네 근데 앞에 최고차항이 x제곱이네 그럼 앞에 x가 있어야 되네 맞아요? 그럼 풀고 나니까 x제곱 플러스 x인데 여기까지도 똑같이 나왔네 다행히 그럼 뒤에 뭐만 있으면 된다? 마이너스 1 자 빼기 뒤에 것도 할게요 분모 x 마이너스 1이네 일단 위에 쳐다보지도 않고 나는 x 마이너스 1부터 적었고 이제 위에 있는 최고차항과 같아지려고 하니까 나는 x가 필요했고 맞나? 이거 갖다 푸니까 x제곱 마이너스 x가 나오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이 문제가 쉽게 준 거죠 그러니까 자 플러스 2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요렇게 한번 약분하면 얼마 돼요? x 되나? 요렇게 한번 약분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다시 또 요렇게 한번 약분하면 x 되죠?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마이너스 x 됩니다 또 요렇게 한번 약분하면요 얘는 약분이 안되죠?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2가 돼요 맞지? 그러면 이거 통분해서 정리했으면 최소 3차식인데 얘를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날라가네요 그러면 남는 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고요 얘는 이제 뭐하면 돼요? 통분시키면 깨끗해봤자 2차 합박해도 되나? 맞죠? 정리합시다 얘는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정리시켰고요 분자에 x 마이너스 1 곱했는데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고요 분자에 x 플러스 1 곱했는데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게 풀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고 분자는요 풀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죠 맞나?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 분모 문자인데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같이 지금 맞지? 크거나 같으면 분자가 크거나 같으면 분량 쪼갤 수 있다 했죠 얘는 쉽게 나왔습니다 x인데 그대로 x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하면 끝나버려요 얘는 맞죠? 얘는 일단 적어줄게요 원래 x 있을까 내가 x 적었다 근데 얘는 2가 더 있어야 되고 빼기 얘는요 원래 x 플러스 1이 있어서 내가 x 플러스 1 적었는데 더하기 2가 더 있어야 되고 얘는 원래 x 마이너스 3이 있었는데 x 마이너스 3 적으니까 마이너스 2가 더 있었어야 되고 얘는 원래 x 마이너스 4가 있어서 x 마이너스 4 적었는데 마이너스 2가 더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약분하면 1 더하기 x 분의 2 이렇게 한 번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빼기 x 플러스 1 분의 2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3 분의 2 이 부호 때문에 지금 다 정리해 준 겁니다 또 이렇게 한 번 약분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분의 2 이렇게 됩니다 맞죠? 참고로 너희들은 나중에 적을 때는 이게 눈에 보이겠죠 눈에 보이면 1 빼기 1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이게 없어진다는 게 이미 알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훨씬 낫다라는 거죠 맞지? 자 정리합니다 이거 정리하는데요 이게 아직 우리가 범분수식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범분수식으로 정리해도 되는데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당분 통분할게요 일단 얘 통분할 때 뭘로 가지는 게 좋아요? 그냥 얘 두 개 곱할까요? 맞죠? 얘 두 개 곱합니다 x, x 플러스 1 그러면 2에 어떻게 돼요? 여기는 2에 x 플러스 1 해준 거죠 여기는 x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x 돼요 맞나요? 또 마찬가지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해줬어요 그럼 여기 x 마이너스 4 곱하면 2x 마이너스 8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돼요 또 정리하면 여기는 2x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거분에 마이너스 8 플러스 6이니까 요거는 2 남죠? 여기도 2 남죠? 맞지? 이제 또 뭐하자? 또 통분합니다 또 통분하면요 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고요 여기에 2 곱한 거죠? 맞지? 자, 그래서 이거 풀어서 정리할게요 이거 풀면 어떻게 돼요? x 제곱 그럼 여기 2x 제곱 맞죠? 마이너스 7x니까 마이너스 14x 2 곱해준 겁니다 플러스 12니까 플러스 24 더하기 빼기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죠 지금 마이너스 2 있으니까 여기 곱해주면 이거 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2x 맞나요? 그럼 이것도 없어지네요 됐나? 그럼 분모는 똑같이 가고 분자만 정리할게요 분자 마이너스 14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16x고요 플러스 24 남았죠 맞나요? 뭐 이렇게 적으면 되고 굳이 이걸 인수분해한다면 또 팔로 묶어내주면 됩니다 되겠죠? 뭐 이런 정리는 지금 당장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그 다음 분분수입니다 이거는 계속 중요화되었고 내가 별표치라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눈에 익숙해지면 분분수 걸로도요 쌤이 따로 수업하면 1시간 정도 잡을 수 있어요 분분수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분분수가 어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기본으로 깔고 나와요 나중에 되면 일단 한번 해봅시다 여기 2 있죠 빼면 맞나요? 쌤 바로 압니다 아까 설명했죠? 뒤에서 합의 거 빼면 2입니다 분자 2입니다 약분하면 1 돼버리죠 그럼 남는 건 뭐 남아요? x분의 1 빼기 x플러스 2분의 1만 남아요 다시 뒤에서 합의 거 빼면 2 얘 나가면 2 2분의 2는 1 돼서 없어지고요 x분의 1 빼기 x플러스 2분의 1입니다 더하기 뒤에서 합의 거 빼면 2고 얘 2니까 약분하면 또 1 되고요 그러면 x플러스 2분의 1 빼기 x플러스 4분의 1이에요 맞나요? 맞죠? 이미 보면 알겠지만 규칙성이 생깁니다 이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뒤에 것도 해보면 알겠지만 4도 마찬가지 지금은 적어주겠지만 자 또 해볼게요 뒤에서 합의 거 빼면 2 위에 2 약분하면 없어지고 x플러스 4분의 1 빼기 x플러스 6분의 1 더하기 뒤에서 합의 거 빼면 또 마찬가지 2 2 약분해서 없어지고요 x플러스 6분의 1 빼기 x플러스 8분의 1 그럼 이거 다 없어진다고 지금 그럼 남는 거는 뭐 남았냐면 x분의 1 빼기 제일 뒤에 x플러스 8분의 1만 남죠 맞나요? 이거 통과하면 분모는 xx플러스 8이 되고요 분자는 x플러스 8 빼기 x니까 8만 남겠죠 맞지? 이렇게 정리된다 이게 부음분수입니다 그러면 부음분수 활용이죠 2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점점점 나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 부음분수는 규칙성이 있으니깐요 뒤에서 합의 거 빼면 얼마요? 곱하기 되어있잖아요 이거 지금 맞지? 얘들 다 곱하기였잖아 숫자지만 똑같이 된다고요 뒤에서 합의 거 빼면 얼마요? 1 분자 1이니까 나가 봤자 약분 되어버리고 맞죠? 또 전부 다 1 차이나죠 그럼 얘 어떻게 돼? 얘 어떻게 돼요? 1 빼기 2분의 1 됩니다 맞나요?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돼요? 뒤에서 합의 거 빼면 1 또 정리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되죠 맞죠? 쭉 나가면 어떻게 된다? 9분의 1 빼기 10분의 1까지 나와요 어차피 약분 나가면 이렇게 이렇게 바로 날라간다는 말은 이 뒤에 것도 날라갈 거고 끝까지 이렇게 날라간다 결론적으로 1 빼기 10분의 1이고 답은 10분의 9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본분수식으로 풀어야 문제가 빠릅니다 못 푸는 거는 이거 언제 통근해서 풀래요? 계산을 맞죠? 이런 문제는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5번 5번 보면 본분수식인데요 본분수식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 곱해라 본분수식이 원래 암모 박자 정리하고 통근해서 정리하는 건데 그냥 귀찮으니까 자 제일 안에 있는 것부터 합시다 됐어요? 제일 안에 있는 거 그러면 이거 분모 얼만데요? 1-x가 요거 보여요거 요거만 쳐다본다고 1-x지 맞지? 그러면 여기는 여기도 1-x 곱하고 여기도 1 자 여기 1-x 곱하 뭐야 이거 미안 여기 1-x 나누고 여기 1-x 나누는 건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숫자가 좀 헷갈리니까 자 쌤이 일단 원래 통근해서 하는 걸로 먼저 봅시다 통근해서 하는 걸로 먼저 보고 가자 요거 통근합시다 분모 얼마돼요? 1-x로 만들면 되죠 그럼 앞에는요 1-x 빼기 1 됩니다 봤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 지금 본분수 쓸 수 있어 없어 본분수 쓸 수 있는 이거 1분의 1이잖아 본분수는 이거 안무 박자 아닙니까? 쌤하고 수업하는 사람들 중학기 때부터 계속 썼죠 이거 맞지? 정리하면요 안에 있는 게 분모인데 이게 지금 한 마이너스 x만 남아요 맞나?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거 두 개 곱하면 1-x죠 맞지? 이제 이거 뭐하는데 또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만듭시다 통분시키면 되죠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맞나요? 이해되겠어요? 그렇게 막 꼬여 있어서 어렵다 그런 건 아니고 어... 쌤이 풀어주려고 했던 거는 통분하는 게 아니고 그 다른 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맞죠? 1-x를 다 곱한다 분모 분자에 그래서 정리한다 뭐 이거였는데 지금 요거 요거는 쌤이 그래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쌤이 이 방법으로 풀어요 근데 원래 원칙을 또 알아야 되니까 쌤이 푼 거고 여기 분모 분... 저... 분모의 분모 또는 분자의 분모에 최소음의 수를 다 곱해버립니다 어차피 분수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거 곱해버려도 같은 식이 되니까 맞지? 이거 곱해버리면 뭐 돼요? 여기 1-x 1 플러스 x 곱해버리면 1 플러스 x만 남죠 여기 1-x 1 플러스 x 곱해버리면 1-x만 남죠 앞에 백이 있고요 봤나요? 다시 여기에도 1-x 1 플러스 x 곱한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 곱한 거라고 그럼 얘는 약분 되니까 여기는 뭐만 남아요? 1-x만 남았고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 이거 약분하고 뭐 나와요? 1 플러스 x 남죠? 이렇게 끝나버린다고요 통문회가 정리하는 게 아니고 원래 얘도 마찬가지 1-x로 곱해서 여기 1-x 빼기 1 해서 그냥 x 바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당연히 분자에도 곱해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곱해버리면 얘는 1-1 없어지고 x-x니까 2x 되고요 1 더하기 1 2되고 x 빼기 x 없어지니까 2 되니까 답은 x 분의 1 왜 본분수를 선생님이 잘 안 쓰냐면 이것도 본분수 풀이지만 이렇게 분수 안에 분수 꼴로 있는 거를 왜 안 쓰냐 일단 길어 너가 정리할 때 칸을 너무 많이 차지해 그래서 분모를 없애버립니다 분모분자에 있는 분모를 다 없애버려요 그냥 만약에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너가 이렇게 정리하잖아 얘는 지금 계산 통분할 게 없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게 15고 여기 하면 2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14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맞지? 봤나? 근데 그냥 어떻게 하냐 내 말은 이렇게 안 풀고 2하고 3하고 최소 공배수 얼마? 6이니까 여기도 6 곱하고 여기도 6 곱해주자 이 말이라고요 그러면 그냥 15되고 이거 얘가 약분하면 1이니까 14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라고 이해되겠나? 어차피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한 유리식의 계산이라고 돼 있다 뭐 또 나왔죠? 얘가 유리식 파트에서 언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해볼게요 x 나눕니다 x 나누면 x 빼기 x 다하기 x분의 1 빼기 3이죠 이거 x 나누면 이건 x 이건 x분의 1 이거 빼기 3 되죠 넘어가면 3 됩니다 이거 맞죠? 이제 끝났네 공식 우리 다 알잖아 이거거든요 9 빼기니까 7 나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그냥 곱셈 공식을 못 풀어서 못 푸는 경우는 있겠지만 내용이 어려운 경우는 아니다 이거 왜 여기서 나옵니까? 분모에 문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또 나온 것 뿐이에요 그냥 3제곱이네 얘 3제곱 마이너스 하면 x 플러스 x분의 1 변형식 쌤 지금 언급 안하고 적고 있거든요 왜? 외웠을 거니까 얘는요 x제곱 다하기 x제곱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거든요 근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아까 7이라며 맞아요? 그럼 7제곱 49에서 2 빼니까 얼마 돼야 돼요? 47 되겠죠 그다음 7번 다음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다 이거 정리하래요 보세요 안에 있는 거 먼저 정리하면요 이거 먼저 정리해보세요 하나만 정리할게요 얘 안에 그 정리하면 얼마 돼요? b, c분의 b 더하기 c 됩니까? 맞아요? b, c분의 b 더하기 c죠 이해되나요? 그럼 얘는 b 곱하기 a, c분의 a 더하기 c 되죠 이거 하나씩 아는 게 낫나? 하나씩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하나씩 합시다 원래 원칙들 하나씩 한번 풀어보자 자, 분배 풀어봐 b분의 a 나오나? c분의 a 나오죠 c분의 b 나오고 a분의 b 나오고 a분의 c 나오고 b분의 c 이거 구하라는 거죠 맞지? 분모 a로 만들어 a가 있는 놈 묶으면 어떻게 돼요? 분모 a끼리 묶어보세요 얘랑 얘가 맞지? 뭐 남아요? b 더하기 c 남나? 이거 b 만들어봐 b 있으면 뭐 돼요? a 더하기 c 남나요? 맞나? c문 들어봐 c로 만들면 a 더하기 b 남죠? 맞죠? 근데 잘 봐 b 더하기 c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a죠 a 더하기 c는 얼마예요? 얼마? 마이너스 b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c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a예요 맞아요? 마이너스 3이죠 답은 됐나요?